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혜의 정수들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책춘함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절판도서인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Soul of Money, 돈의 영혼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게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먼저 답변글 잠깐 살펴볼게요. 무현님, 여기서는 무언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가난한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커지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서 29분, 9분 53초 부분에 히토리 씨의 지금도 괜찮아. 그 책에서는 그런 욕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둘 다 한 얘기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럴까? 정말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욕망, 사람은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더 상위 욕망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사리사욕과 같은 욕망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그거를 승화시켜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부족의 심리에서 그것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1% 부자의 법칙에 보면 원래 원제는 천회의 법칙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맥락에서 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히토리 씨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원래 네 가지 말을 히토리 씨가 하죠.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풍족해,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야. 감사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뭐 이 네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특히 히토리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에 얘죠. 제일 먼저 감사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이렇게 멋진 집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지금, 이거는 또 거기랑 연결이 돼 있네요.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한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99%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한다. 그런데 1%의 사람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한다. 99%의 사람은 이 1%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1%의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히토리 씨가 먼저 집을 구한다는 욕망이 있을 때도 가난의 파동을 통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 정말 이렇게 멋진 집을 구해서 감사해, 미래로부터 현재를 상상한다. 이런 집을 구하게 돼서 정말 고마운 그 집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그때 그 느낌, 내가 원하는 그 느낌 상태를 상상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구분이 가세요. 집을 산다는 그 욕망 얼마든지, 혹은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얼마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얼마든지, 그걸 갖고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가는 거 괜찮다. 그런데 그걸 추구할 때, 아, 난 지금 가난하니까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졌다면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일까? 특히 이제 가장 궁극적 느낌은 감사와 사랑인데,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없더라도, 만약에 집이 있었으면 난 어떤 욕구를 만족시켰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상상해서, 그 느낌을 지금, 그 상상을 하면서 그 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느낌을 상상한다면, 그쵸? 느낌이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늦,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You are feeling is your prayer. 느낌이 기도다.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2차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없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없으니까, 시작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런 파동, 결핍의 파동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물질적 풍요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정신적 결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바로, 또 시작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귀결된다라는 이론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함께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감사합니다. 이 문구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꼭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듣죠. 저 스스로도. 캐나다 캘러리에서 항상 행복하게 듣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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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정 책추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 또 좋은 글들 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치쿡이시네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책춘함을 들으며, 명문학교에 입학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책춘함 학교에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춘함님, 코코치님, 셀프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진짜 꿈을 깨달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멋진 여행들을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숙경님, 우리 대구 책추님 모임 함께해 주시고 계시죠. 교장쌤, 오늘도 동영상 교육을 듣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젠블로 오대표님과 책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늘 같은 취지로 놀이로 하는 교육을 꿈꿔왔고, 오랜 시간 대안학교 등 다른 교육의 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8년째 보드게임을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대표님도 잘 알고 있어요. 참, 책춘함님은 제게 남다른 인연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해서 꿈이 아닌, 같이 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에 꼭 함께하고 싶네요. 늘 좋은 책들에서 큰 교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꿈 함께 꿀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땡큐 연어시님, 좋은 책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슬프지만 공감 100%입니다. 나의 애고 안에 갇혀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애고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남이 옳다고 해도 나는 아닐 수 있고, 해보며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공감하며 몇 자 남겨봅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참 멋집니다. 책춘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길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문섭 책추님, 항상 좋은 척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이나 아시아, 유럽에서 기존 교육 제도와는 180도 다른 학교나 시스템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교육을 시킬 것 같네요. 네, 진심으로 얘기를 그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해외에,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썸머 힐이라든가, 뭐 그런 학교들이 실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많은 또 미국의 거부들이 몬테소리 스쿨에서, 한국은 이게 또 사정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몬테소리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여의사로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사랑과 연민, 그 컴패션,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했던 그 정신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서 이제 되는 학교들의 자녀들을 보내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구글, 두 창립자도 그런 학교들을 나왔다고 알고 있고 실제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꼭 뒤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럽은 정신적으로 확실히 앞서 있죠. 미국보다도 정신적으로는 유럽이 더 앞서 있는 거가 아무래도 뭐 정설이고 어떤 그런 다양한 의식의 분위기, 또 미국의 부유함이라든가 그런 것들 속에서 아무래도 그런 다양성 있는 학교들이 많이 꽃피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분명히 좋은 대안학교 운동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 더 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룡TV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광고는 왜 안 넣는가요? 하셔서 네, 광고 저기 파트너십 승인 때문에 그런데요. 파트너십 승인이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감사히 뭐 승인이 돼서 여러분 함께 또 많이 후원의 느낌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또 근데 또 너무 많이 광고가 뭐 제가 이 구글이 막 그냥 유튜브가 그냥 놓나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광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다른 유튜브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많으면 아, 이게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서 어제 늦게까지 광고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막 한 편에 막 7개, 8개씩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느라고 좀 잠을 늦게도 잤는데요. 아, 조금이라도 여러분 듣는데 조금은 너무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적당하게 적절하게 함께 윈윈하는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언제나 또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수미님 또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채몽님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만큼 또 소개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답변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언제나 말씀드리는 나비효과 여러분이 정말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성장하시기를 애고에서 셀프로 미운 우리에서 백조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나비효과가 또 우리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전 세계에 또, 아니, 우리 내가 있는 그곳에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내가 있는 지역 사이부터 그렇게 영향을 미쳐가는 그 날갯짓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 이 책은 좀 아쉽게 절판되었지만 정말 좋은 책들이 다시 출간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좀 그런 영향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책들이 다시 재출간될 수 있는 저희가 나중에 또 책춘함스쿨에서 그런 영향력들이 커져서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출판되게 그 책들이 더 우리의 의식에 스며들 수 있기를 그 삶의 지혜들이 담긴 그 책들이 스며들기를 그게 제가 정말 좋은 책이 널리 읽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책춘함을 통해 꿈꾸는 하나의 세상이어서 여러분 책을 추천드리는 책은 꼭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일곱 번 정도 반복하고 읽고 나누고 토론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책춘함스쿨, 책춘함TV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책춘함스쿨에 관한 것들은 책춘함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1학년부터 4학년 이야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 정말 저자는 링 트위스트라는 분이십니다. 국제적인 사회활동가로서 전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인 기아 프로젝트, 헝거 프로젝트의 대표로 기금 조달자로서 1억 5천만 달러, 약 1,500억 원 이상의 개인기부 자선금을 모은 사람이다. 42년 동안 세계적 규모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범세계적으로 벌인 기아태치 운동으로 유엔에서 선정한 영예의 여성에 올랐다. 또한 카탈리시스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사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아마존 오지로부터 세네갈의 사막 한복판, 인도의 빈민촌, 시카고의 다국적 기업 CEO 집무실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했다. 그러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 대한 깊고 특별한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유산을 받았으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돌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저자는 돈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문화와 처지는 달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흥분한다는 것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돈과 돈 관계를 재구성하면 누구나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새로운 돈의 철학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독자는 이 책에서 돈으로부터 평화와 자유를 얻어 충만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저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면 추천서 추천사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돈은 행복이라는 방정식의 얽매인 사람들의 사고가 불행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돈은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만약 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목소리일 것이다. 돈을 둘러싼 모든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말해주는 강력한 지표와도 같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돈의 그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 튼튼해진다. 만일 돈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올 것이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책을 읽기 바란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재능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돈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충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이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또 운벌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있다는 간단한 상식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승부보다 공전이 더 나은 삶의 전략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줄 것이다. 멋진 소개네요. 이상건 미래의세 투자교육연구소 손희명구원님이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또 앞구절이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영혼의 풍요로 이어지는 돈의 철학을 생각해야 한다. 네 이게 또 제가 소위 얘기한 에고와 셀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 이건 저자의 목소리네요. 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이 책을 통해 개인적 자유 물질적 자유로 이어지는 통로를 제시하고 싶었다. 내가 그랬듯 독자들에게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인생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을 통해 우리의 가장 원대한 이상과 같이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죠? 또 이것들은 세상에는 마음의 평화와 완전함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영적 훈련 과정이 있다. 돈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 역시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나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이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아주 소중하고도 진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 여행은 우리의 영혼을 돈에게로 돈을 우리 영혼에게로 인도해 줄 것이다. 멋지죠? 이 표현. 그래서 제가 이걸 Hero's Journey라는 영웅의 여정이라고 계속 에고로부터 셀프로 가는 영웅의 여정 돈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주식 투자, 실전 투자와 이것을 함께 코칭을 함께 연결한 프로그램도 함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또 전체적으로 제가 Briefly, 한번 차례도 좀 살펴보면 12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1장이 돈의 본질을 꿰뚫어보다. 2장, 내가 하는 일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3장, 부족하다는 거짓말이다. 4장,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5장, 돈은 우리의 영혼을 실어나르는 물이다. 6장, 감사의 마음은 감사로 돌아온다. 7장, 정글의 법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8장, 세상은 당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9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10장, 우리는 세상 속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 11장,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당신이 남길 유산이다. 12장, 돈 걱정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법. 역자 후기, 돈에도 영혼이 있었네. 멋진 차례죠. 저는 이런 책들이 좀 여러 가지 재택할 수 있는 책들도 좋지만 이런 책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과 돈에 관한 철학 없이는 나머지 돈에 관한 운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 또 드네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직접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뭐 이걸 전부 다 제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1장 같은 경우는 앞에 제목하고 멋진 구절들이 항상 12가지가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장, 돈의 본질을 꿰뚫어보다. 돈은 코에 걸린 고삐와도 같다. 돈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는 돈을 만드니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마크 키니의 명언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장, 내가 하는 일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내 인생의 귀율이라 그 끝없는 신비를 목격하라. 삶의 권태와 고통 속에는 환희와 기쁨도 깃들어 있으니 그 거룩한 하지만 숨겨진 인생길을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라.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 인생의 정점이며 삶은 그 자체가 은총일이니 프레드릭 푸후너의 또 이야기입니다. 구절 하나하나는 테레라사 수녀님의 이야기부터 아주 잘 멋진 이야기들, 실제 만났던 이야기들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던 것에 관한 일부 내용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어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수녀님께 편지를 쓰셨다고 그래요. 몇 주 뒤 테레사 수녀님의 친필로 직접 쓴 답장이 도착했다. 그 편지에서 수녀님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헌신은 나 자신의 봉사정신이 쉽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가난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반면 부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었다. 부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부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게 성공도 마찬가지죠. 실패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성공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자라는 골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영혼의 기아와 가난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어서 수녀님은 내가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에 대해서까지 연민의 정을 확장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들 역시 지구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의 따뜻한 컴파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연민은 밑에서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컴파션, 동감 정도로 아마 어감을 살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병상년을 절실히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학생이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있었다. 컴파션, 동감의 정을 그들에게까지 확장시켜 그들을 안으세요. 이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마세요. 그들 역시 당신의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실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부자도 인간인 이상 나름대로 고민이 없지 않겠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그들은 돈의 힘을 빌어 일상생활의 불평과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돈, 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은 평범한 일상의 풍요로움을 앗아가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있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앗아간다. 성적인 학대, 심리적 학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무관심, 잔혹함 등은 튼튼한 벽으로 외워싸인 대저택, 검게 코팅된 자동차 유리 뒤에서 흔히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을 드나드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의 사이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린다.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다. 이건 에고 인플레이션인 거죠. 부자들을 상대로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 부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지나칠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 상단수가 자신의 영혼과는 상당히 완전히 괴리된 삶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은 가져라도 봤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우리나라가 6.25 이후가 172개국 중에 171위죠. 가나담의 빈국이었다가 세계에 막 지금은 7대? 전 10대까지 알고 있는데 7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쓴 멋진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아이러니하죠. 기적을 이뤘으나 기쁨을 이룬 나라. 갤럽 조사연구소에도 143개국 중에 118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우리가 부자가 됐지만 그때보다 훨씬 부자가 됐지만 우리의 영혼의 정신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다는 것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나라 상황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적절한 행복한 자금부자 혼다케니 얘기한 행복한 자금부자의 수준에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상을 넘어선 어떤 파괴적 비셔스 사이클 아주 악순환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멋진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모자라지 않다. 내가 희소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은 부족하다라는 심리죠. 결핍의 심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에 뛰어들 때부터이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친구나 가족들 혹은 방글라데시처럼 가난한 나라나 프랑스, 영국,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희소성의 문제는 고스란히 용해되어 있었다. 나에게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뛰어난 미래학자이자 인본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를 만난 일이었다. 흔히 버키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는 1970년대 당시 정확한 세계관을 방해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신화적 요소를 폭넓게 비판하는 강연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분, 버크민스터 풀러 우리나라의 지구별 사용법인가 지구여행자들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책 딱 한 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기호사키가 또 이 분을 굉장히 따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결국 이 분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버크민스터 풀러는 많이 언급을 하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 분께서는 그분을 또 만나서 만난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저 반박식한 학자의 흥미로운 강연이 아니었다. 강연에 함께 했는데요. 나 자신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온 아주 심오하고 섬세한 개념을 유명한 과학자 겸 미래학자가 소리내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틀림없이 그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 순간의 경이로운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미 존재하던 진리를 새롭게 인식한 것인지 아니면 문명의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쨌거나 너 혹은 나의 세계에서 너 그리고 나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너 혹은 나의 세상에서는 너와 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가 되기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이죠. 에고 게임이고. 하지만 너 그리고 나의 세상에서는 누구나 충분한 식량과 물과 땅과 집을 가질 수 있고 충만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식조차 흔들어 놓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다.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말 속에 함축된 사상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이분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이런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1% 1% 1%의 바닷물이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가지고 빛과 소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의식들이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열대우림에 사는 아추하르족에게 부유함이란 부유함의 개념이죠. 어번던스라는 개념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만끽하고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돈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돈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똑같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아추하르족처럼 전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서로는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충분함의, 부족함의 심리가 아닌 충분함의 진리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함은 알아채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희소성의 신화로부터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단 희소성의 신화를 떨쳐버리고 나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난함의 두 단계 위 혹은 풍족함의 한 단계 아래가 아니다. 충분함은 또한 무언가에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험이며 선언이자 부족할 것도 넘치는 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충분함은 진리이다. 충분함은 삶과 돈,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준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원래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돌려놓으면 낭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보물을 눈부신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충분함을 삶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돈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자원을 가져다주는 흐름이 우리 삶의 양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돈과의 관계가 두려움을 넘어 짜릿한 가능성으로 자리잡는다. 충분함은 돈과의 관계, 자원과의 관계, 나아가 삶 자체와의 관계를 바꿔준다. 나는 지금 본베이의 거린에게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의 충만함을 모색하는 열망과 능력이 내지하며 그것이 우리가 봉착한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 자원을 향해 관심을 돌릴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내부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과 맞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의식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부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영혼의 노력이 맺는 결실이다. 우리는 돈을 둘러싼 싸움에서 이러한 측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돈과 영혼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함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맺고 있는 돈과의 관계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배웠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집착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충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제가 이것을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라이프 게임 스킬 3단계 루트 제가 이거 타트바마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불을 원할 때도 내가 이미 어번더스 내가 이미 풍성하다 충분하다 이 느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러려고 정말 점오점수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제가 가까이 이제 곧 오시겠네요. 미국에 계신 이모님께서 우리 친이모와 함께 너무 친하신 그래서 이모님이라고 부르시는 이모님이신데 피아니스트신데 전미의 정말 상위 0.0001%인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50대 재벌 후계자 아니면 파카이하트 소유주 상공모 회의장관 심포니 악장 3대 심포니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저한테 뚝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랑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죠. 모스트에 비네가 가지고 거기다 베토벤 박물관을 학부모들과 함께 세우고 이모님 이름으로 정원을 만들고 뭐 체코 프라하 국립교양학단과 함께 연주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그리고 뭐 식스 플라이 미국에 있는 아시죠? 아니면은 그 자연사박물관 이거를 다 막고 그냥 논대요. 아이들 생일 파티 하느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세계들인데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비니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데 공연을 가게 되면 가서 그 월스트리트 주가 확인하시느라고 그 순간에 몰입하지 않고 그거 보고 있는 어떤 몇몇 다른 분들은 보시면서 아 이게 우리가 부를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 많이 생각해 보실 때가 있다고 또 그분들을 아무래도 피아노를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시니까 그 아이들의 대소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아티스트로에서의 삶을 그분들과 바꾸고 싶지는 않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들을 했는데 저도 뭐 그중에 또 일부 아이들을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다다라보지 않았을 때는 아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줄무늬 애벌레가 하늘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 딱 그 하늘 속에 구름 속에 갇혀져 있는데 올라갔더니 애벌레들이 서로를 밀쳐내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새 우리가 저희가 사회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많은 기득권들 건강한 기득권도 있고 기득권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 사회 리더급으로 포지셔닝된 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구절들인데 많이 연관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돈의 철학 위대한 환경론자 대너 메더우스는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바로 충분함의 법칙이라고 설파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다. 땅도 충분하다. 물도 충분하다. 햇빛도 충분하다. 세상 만물은 적당한 크기까지 자란 다음 성장을 멈춘다. 우리의 행성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하고 다양화하며 진화한다. 덕분에 놀라운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정교함을 자랑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자연이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속가능한 삶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 충분함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우리의 지속 불가능한 문화를 지속 가능한 문화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게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시소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움켜주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그런 두려움을 떨려버리지 못하는 한 한 손에는 뭔가 가득 쥐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두렵고 공허하다.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돈의 철학을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거기에 묶여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된다. 그 에너지, 그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지 그런 사실을 깨닫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면 그 폭은 더욱 확장된다. 멋지죠? 또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도록 사람들을 도왔던 이야기 어렵게 살았던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집세를 내는데 급급한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정과 재능을 바쳐 진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오드리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오드리의 전남편이나 그의 부모가 돈을 번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오드리는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에너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진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묶인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차산, 전망을 현실하기 위한 전략에 투입한다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4시간이랄수록 오드리가 실제 사례를 얘기하죠. 갈수록 돈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돈에 대한 경외심 혹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허덕이는 대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돈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이에 더 이상 전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고 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다. 스스로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오드리의 사업계획은 다른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감장하게 되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날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충분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힘과 용기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샘솟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계획을 향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의 자원이 튀어나온다는 점이었다. 이웃고 그 이듬의 말 오드리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자칫 갈갈이 찢어질 뻔했던 삶의 편린들을 가지고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에고 게임은 정말 우리를 소진시키는 게임인 것 같아요. 리치님이 오픈첸틴망에 공유해주셨죠. 모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저희는 에고 빅틴 게임이 아닌 셀프 히어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내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오병이어의 성경이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있는 자원에 집중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반대로 한 부잣집 아들의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변화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함의 대화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들 역시 넘쳐나는 물질 속에서 내적인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님의 표현을 빌면 영혼의 깊은 가난이 부자들을 영혼의 깊은 가난이 부자들을 그룹힌다. 미국인의 영적인 가난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가난보다 더욱 심각하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한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망가진 자신의 가정생활로 인했던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영웅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짐으로만 여겼던 돈 바로 그 돈이 이제 아이들을 돕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했다. 제임스는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지원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고통스럽기만 했던 그의 인생은 평행정을 찾았다. 자신이 경험한 혼란과 시련조차 더 의미 있는 한목적적인 인생의 자양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거 자체가 연금술이죠. 인생의 연금술. 제가 그래서 우리 삶을 올 때 가난한 영역에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부유한 영역에 있거나 그거 자체가 우리가 우리 환경을 이미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 아부터로서 우리 영혼의 레벨업을 위해서 선택하고 왔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라이너 마리알락의 시안 구절을 읽어보자. 나는 나의 감각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내 존재의 어두운 시간들을 사랑한다. 오래된 편지처럼 그 속에서 이미 살아버린 나의 개인적인 삶을 발견하며 그것은 이제 전설처럼 폭넓고 강해졌다. 그 속에 두 번째 거대하고 무한한 새로운 삶의 여지가 들어 있음을 나는 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면 이 시 이거는 뭐 우리 신부님 갑자기 아래로부터의 영성 함께 써주신 신부님 갑자기 조남이 제가 깜빡했네요. 안살렘 그린 신부님의 책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쓰시오 인도에서 하셨던 우리 또 멋진 신부님인데 또 이름이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의 책들 아니면 불완전한 영혼인가 저건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그림자에 관한 책들이 칼룡이 얘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세 캠벨이 어둠의 동굴 속에 그게 알라딘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지니를 만나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여러분의 자원이 숨어있다 하는 내용과 다 일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독수리와 콘도르의 예언 재미있습니다. 아까 그 밀림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 날아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와 콘도르의 예언 아추아르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우리와 그들 간의 협력이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들은 이것을 독수리와 콘도르의 예언이라고 불렀다. 수천 년 전부터 남미 대륙의 주술사와 지도자들은 다섯 번째 파차쿠티 일파차쿠티는 대략 5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가 시작될 무렵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독수리의 사람들과 콘도르의 사람들 사이의 통합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언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로 통합되었던 인류가 두 부리로 나뉘어 각자 다른 발전 경로를 닮아왔다. 독수리의 사람들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반면 콘도르의 사람들은 자연과 직관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이고 심미적이며 고도의 인식력을 갖춘 독수리의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 고차원적인 예술, 건축하고 조립하는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역사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마음을 확장하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상상하기 힘든 폭과 기술을 가진 기적적인 기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기술과 성과는 독수리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황폐해지고 존재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 반면 가슴과 영혼과 감각에 의존하며 자연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콘도르의 사람들은 직관력이 고도로 발달한다.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심오한 지혜, 자연과 지구의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 위대한 영혼이나 동식물과의 관계,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차원을 옮겨다닐 수 있는 능력 등이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물질 세계와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에 목말라하고 독수리 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시 존재 자체가 위협에 처할 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독수리의 사람들이 바로 서구 문화를 맡아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은 콘도르의 사람들의 해당한다. 무탄드 메시지라는 책도 떠올리게 되네요. 예언에 의하면 바로 지금 이 독수리의 사람들과 콘도르의 사람들 사이에 대통합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그들은 원래부터 한 형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를 구원할 것이다. 독수리와 콘도르는 나란히 날개를 맞대고 같은 하늘을 함께 날아오를 것이며 파국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 지구는 지구에는 균형이 되돌아온다. 이러한 협력관계 없이는 독수리도 콘도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 독수리와 마음의 지혜를 계승해온 콘도르의 업적이 똑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둘이 서로 힘을 합칠 때에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이 예언은 현대인의 삶에도 의미심장한 지혜를 가져다준다. 과학과 기술과 물질이 판치는 독수리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독수리와 콘도르의 이야기는 이 상황에 딱 들어막는 우화이며 충분함의 정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열쇠가 바로 협력의 관계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정말 요즘 과학과 영성이 만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문명들을 추구해가는 것, 동양의 명상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도 MBSR, 하버드나 허버트 존슨이나 하여튼 분들이 이것들을 70년대부터 깊이 추구해가는 것들, 비틀즈가 초월 명상을 했던 것들, 그런 흐름들이 쭉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인류 문명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식 중심의 과학 우선주의로 받아왔다가 점점 살아오면서 얼마나 직관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영혼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제 안에 통합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는 것도 볼 때 제 안에서도 이 독수리와 콘도르가 통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게 단지 마음 공부, 하늘 공부뿐만 아니라 땅의 공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금융 투자나 협상 교육 같은 경우도 라이프 체인저 코칭과 통합해서 함께 저희가 책춘함 스쿨을 통해 추구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역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덧도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오늘 1편, 돈의 영혼, 원제가 돈의 영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 이런 멋진 책 일부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함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언제나 말씀드리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웅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그 여정들을 함께 준비시켜주고 그 영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준비되는 미운 우리가 백조임을 깨달아는 그런 학교 그런 지혜와 아주 실질적인 땅의 지혜, 투자나 금융과 같은 것들을 마음의 지혜를 함께 통합하는 학교를 꿈꿔봅니다. 그것이 이르면 이룰수록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 영웅의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학교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초청드립니다. 책춘함 스쿨을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계속 함께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또 함께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주시는 것 정모 그리고 북살롱 코칭 프로그램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해보는 어떤 형태로 좀 더 구현하는 형태로 하면 어떤 아이디어든 어떤 생각이든 응원이든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단 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셀프 머니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돈 같은 경우는 애고의 머니에 오염된 돈이 아닌 진정한 순수한 것들 그것들이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꾸는 꿈으로 우리가 계속 꿈꿀 때 어떤 또 싱크로니시티, 어떤 동시성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기회들로 계속 모습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언제나 면면히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저로서도 우리가 함께로서도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애벌레에서 한 나비가 그 나비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꽃 피워내는 그런 꿈을 좋은 꿈을 가능한 함께 꾸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넘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책춘함, 돈의 영혼 1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